친구들 안녕! 감자공주 이모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국제회의장의 동시통역 부스 안에 와있습니다. 이모가 여기 어제부터 왜 왔냐 하면 바로 이런 회의! 짜잔! 이모가 여기서 동시통역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셨거든요. 그 축사도 이모가 듣고 일본어로 동시통역을 했답니다. 이모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냐면 2021년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만날게요. 이번 주에는 그날이 딱 우리 사랑이 생일이에요. 이모 딸 사랑이 생일이어서 우리 친구들 50분께 맛있는 과자 포카칩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가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 거는 이벤트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가 받은 선물 언박싱 이런 것도 하고 재미있게 1시간 동안 놀아보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하시고 2021년 10월 8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감자공주 이모 라이브에서 만나요. 꼭 오세요! 사랑해요! 안녕!